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9.9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갑자기 29.7에서 어떻게 29.9가 됐냐 이 3d 운전교실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렉도 걸리고 로딩도 오래 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쳤는데요 29.8 업데이트 또 했다가 또 오류가 남아있어서 29.9 바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은 렉도 많이 줄었고 여러분 로딩 시간도 더 줄었습니다 빨리빨리 됩니다 오 부드러워 29.9가 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렉이 고쳐졌는데요 그 다음에는 전시장에 새로운 차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따단 자 운전교실 전시장에 이렇게 새로운 차가 전시가 되면은 그 다음 버전에는 업데이트 되는 거 아시죠?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자 저쪽 바깥에서 보면은 와우 부가티 디보? 디보? 네 부가티 디보구요 자 우리 사랑하는 국민차 투산이죠 투산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다음 버전에서는 운전 시티를 단일 mpc로 추가될 거구요 당연히 mpc 탈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국민차죠 투산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산 디자인 괜찮죠? 여러분 자 그리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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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가티 디보 부가티 시론 보다 더 신형 버전이죠 바로 부가티 디보입니다 와우 멋있어 멋있어 와우 색깔도 자 오우 윙봐 윙도 멋있어 시론보다 그리고 뒤에 라이트 리어 등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 시론보다 와 이렇게 만약에 운전하면은 요정도 뷰가 보일 것 같은데요 따이 와우 오우 이렇게 만약에 핸들하고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사할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빨리 운전하고 싶다 와우 멋있다 이거 뒷모습 앞모습도 이야 앞모습도 괜찮아 앞모습도 괜찮아 하는데 얼굴이 나왔어 너 말고 차 자 이야 기대된다 저도 이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네요 굉장히 뒷모습하고 옆모습 앞모습이 완성도가 높습니다 물론 투산도 완성도가 높기는 마찬가지고요 와 기대된다 자 3d 운전교실 버전 30.0이 되죠 다음 버전은 자 30.0 기념으로 어 이렇게 차 두 대가 아니라 30이니까는 한 대 더 추가할 예정인데 요 가운데 거는 제가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택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자 기대된다 야 내가 투싼을 운전교실에서 몬다니 그리고 부가티 디보도 내가 운전을 한다니 mpc로 3d 운전교실 어디서나 타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쭈호 야 이게 확실히 렉을 고치니까 부드럽네 운전하는 게 자 와 완전한 완벽한 나무 드리프트 나무 한번 받고 드리프트 하는 거죠 쭈호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쭈호 와 전보 테스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전 29.9 업데이트 하시면 렉 걸리던 거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로딩 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아 완전 쾌적해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프트 빠 감사합니다 휴후 야 진짜 이 테슬라가 빠르긴 빨라 어마어마하죠 속력이 휴후 woo 안녕!